안녕하세요 고잉트래블의 조시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죠 지난 몇 주 동안 주말에 촬영을 좀 나갔었어요 근데 실내에서 촬영금지 구역도 너무 많았었고 내부 공사로 인해서 문을 닫아 놓은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촬영을 갔었는데 실패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좀 나와봤어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큰 동물원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되게 싸요 여기 보시면은 11이랍니다 11이라 11이라면은 한국 돈으로 지금 한 8,900원? 굉장히 싸고 되게 넓어요 되게 넓은 동물원인데 여기 어떤 동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아직은 안 오기 때문에 일단은 편하게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알락거리 여우 원숭이입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물을 넓게 해놓고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여기는 애들이 자연 속에서 그냥 풀어놓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주로 얘네들은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니네요 여기는 레오파드 거북입니다 역시 얘는 느릿느릿 걷는 게 되게 귀여워요 여기도 이런 탁은 귀여운 녀석들이 있는데 얘들은 망고스입니다 얘들은 이렇게 귀엽게 보이지만 얘들은 독사랑 또 싸워서 이기는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녀석들이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미어캣 같아요 이 녀석도 여기 이렇게 높은 곳에 와서 경계를 쓰고 있는 것 같죠 얘들은 어디에서 온 펭귄일까 어 수영하러 온다 수영하러 온다 점프 점프 얘들이 아프리카 펭귄 인가봐요 아프리카에도 펭귄이 있었나 얘는 조랑말? 조랑말 같은 키도 되게 작고 다리도 짧고 얘도 키가 좀 작고 다리가 짧은 그런 녀석이네요 얘도 키가 되게 작네 여기서는 다 키가 작나봐요 여기는 코뿔소 사육장 같은데 여기도 되게 넓어요 여기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하면 되게 넓은 사육장인데 땅이 넓은 나라라서 그런지 사육장도 되게 넓고 쾌적하게 되어 있어요 얘들도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맛있게 먹어 얘들은 보기에 물소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녀석은 완전히 물소 국제는 약간 교잡종 같은 털 색깔이 젖소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인데 약간 아프리카 느낌을 주려고 했나봐요 이쁘게 잘했네 오! 싸운다 싸운다 뿔 소리 났어 저 녀석이 좀 뿔 모양이나 이런 게 약간 대장처럼 보이네요 역시 덕이입니다 동물원 안에 흡연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와! 여기는 오! 얘들은 거위? 뭐 기러기인가? 오! 이 녀석은 펠리컨 같은데 주둥이가 저렇게 길고 턱 밑에 저렇게 주머니가 늘어질 수 있는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펠리컨 종류 같아요 얘들은 이렇게 머리를 날개 사이에 숨겨서 자나? 근데 왜 너 눈 뜨고 자니? 저기 저 녀석은 아프리카 얼룩 말이네요 근데 너무 멀다 좀만 더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대부분 이런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런 높은 벽을 세워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녀석들과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아직 이 동물원의 절반도 안 왔어요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는 닭이 있네 오! 여기도 닭인데 여기 이 녀석들은 헤어스타일이 독특하네요 독특한 헤어스타일의 닭입니다 이런 닭이라고 하는데 생긴 게 다른데? 머리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네요 니네도 나 구경하니? 서로 구경하고 있어요 니네는 머리 스타일이 왜 이러니?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일단 차나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속 한번 돌아볼게요 카페밤? 카페밤 네스 카페밤 아스트리 여기가 워낙 넓은 동물원이다 보니까 중간에 카페에서 쉬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넓어 커피 한 잔에 20ml니까 한 1500원? 뭐 나쁘진 않네요 커피 한 잔 마셨고 이제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진짜 넓다 넓어 오늘 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거든요 얘는 공작새인 것 같은데 꼬리가 짧은 걸로 봐서는 앙컷이네요 얘는 날개 쪽에 털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하얀색 공작새가 있는데 얘들은 알비노인가? 얘도 공작이네 얘들은 왜 분리가 돼 있을까? 같이 있고 싶은지 철조망을 뜯고 있어요 얘들은 여기가 뚫려 있는데 이렇게 괜찮은가? 그냥 왔다 갔다 날아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나봐요 또 이쪽에는 뭐가 있으려나 진짜 여기 너무 넓어서 길 잃어버릴 것 같아 얘들은 약간 조금 큰 당나귀? 당나귀가 맞는 것 같죠?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심한데? 여기는 멧돼지라서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저기에 지금 멧돼지들이 자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멧돼지가 문제한데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오스트릴리아 쪽에 사는 애들인 것 같아요 저기 저 녀석이 뉴질랜드 쪽에서 문제하로 찍혔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실제로 호주 군대가 에뮤를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요 그 승자는 에뮤였습니다 생긴 거는 타조처럼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얘들이 힘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밀어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저 녀석은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인 것 같고 진짜 호주에 캥거루들은 되게 덩치가 크고 몸도 막 엄청 좋던데 얘는 아닌가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얘들은 뭘까? 얘들은 약간 도요새?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여기는 새장이 되게 큰데 여기는 독수리들이 있나 그런 곳입니다 저 녀석이 여기의 주인이죠 새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다 얘들은 여기는 이 녀석의 집입니다 이 녀석들의 집인데 얘들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름을 계속 까먹어 이름은 까먹었지만 아무튼 멸종위기종이라고 해요 여기 앉아있는 저 녀석은 약간 라마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을 봐도 라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녀석도 되게 유명한 녀석인데 아... 제가 이름을 계속 까먹네 아무튼 제 얼굴은 쥐처럼 생겼고 생각보다 정체가 되게 큽니다 대형견 크기 이상 그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 녀석은 제가 처음 보는 녀석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코가 좀 길고 머리 위에 이런 갈기 같은 게 조금 나와 있고 생긴 거는 개멸기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주려고 하고 만져보려고 하고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사육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쾌적하게 넓게 얘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크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녀석이 진짜 개미앓기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개미앓기인데 생각보다 덩치가 큽니다 어디 가 멀리 가지마 어... 갔어 저 개미앓기는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털을 한번 살짝 만져봤는데 털이 생각보다 뻣뻣하고 어... 아... 이 털을... 돼지 털이 좀 긴? 돼지 털? 이런 느낌이에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처음 만져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긴... 돼지 털이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우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여기는 여기는 수중생물이네 이 녀석은 한국에서도 애완용으로 많이 키워지고 있죠 이 녀석은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 맥이 종류인 것 같은데 어우... 크기가... 네 저 녀석 보니까 맥이 매운탕 먹고싶어요 맥이 매운탕 먹고싶어요 얘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색깔만 조금 다르고 얘들은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한 걸 봐서 같은 종인 것 같아요 얘들은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안녕 저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널 보는 거지 네가 날 보는 거냐 너무 귀여운데 여기 턱에 있는 저 수염이 매력적입니다 제가 신기한가봐요 카메라가 되게 신기한가봐 꼬리가 몸보다 한 두 배 이상 긴 거 같고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되게 귀엽죠 되게 작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가능하면 얘네들은 제가 애완동물을 별로 키우고 싶지는 않은데 원숭이 종류는 되게 키워보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 이런 아이들은 집에서 이런 녀석들이 저한테 장난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는 비가 안 오면 얘들이 여기서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밖에서 생활하는 녀석들은 안 보이네요 완전 밀림 그런 느낌으로 조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다양한 환경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비는 이구아나 사육시설인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햇빛이 없어서 여기 인공조명 아래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녀석들이네요 비도 오니까 조금 서둘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낮잠을 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를 돌아 나오면 사람들이 좀 너무한데 술을 주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저분처럼 손으로 만지거나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겠죠 입구가 이렇게 여기는 왜 이런 체인으로 해 놨을까 여기는 이렇게 홍악들이 서식을 하고 홍악들도 수영을 할 수 있구나 오 신기하다 처음 알았네 물속에서 먹을 걸 찾는 녀석들도 보이고 홍악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런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런 앵무새가 살고 있는 이런 곳인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안 보이고 저기 창 쪽에서 저렇게 털고 있는 녀석이 보이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녀석들도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 녀석들도 한국에서 아마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는 그런 녀석이죠 아유 졸려 이 녀석은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꿩 같은 그런 녀석이죠 기탈을 보면 딱 꿩 기탈이네요 그리고 저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앉아있는 녀석들도 있고 여기 뒤에는 꿩의 앙컷 이런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생겼죠 이거 되게 예쁘다 넌 누구니? 어우 이 녀석은 머리 스타일이 되게 멋있네요 올백 골드 우와 호랑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호랑이하고 저하고 지금 거리가 한 7m? 8m? 앞에 있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르사의 동물원을 한번 관람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접근성이 너무 좋다 부르사 시내에서 약 한 15분 정도? 차로 15분 정도? 그리고 뭐 버스로 와도 30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입장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천원 성인 기준으로는 천원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리라 그러니까 한 400원 정도 되겠죠 저렴한 입장료로 이런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들한테 너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육장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동물원들 보다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넓은 공간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신분증 문제도 있었고 주말밖에 못 나가는 상황에서 주말에 나갔더니 촬영 금지 구역도 있었고 내부 공사로 인해서 촬영을 못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촬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